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한 번 더 기다리셨나요? 다음엔 너무 많이 기뻐요 좀 더 기다리셨나요? 이번엔 2시간 걸린다 1시간 걸린다 2시간 걸린다 다음엔 더 잘 걸린다 아니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뱃살 오이 1시간 걸린다 찰칵 3시간 걸린다 4시간 걸린다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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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네, 별말씀입니다. 별말씀입니다. 비주얼이 장난 아니에요, 지금? 토마토 좋아하신다고 해서 토마토 소스를 석천이 형 좋아하는 꽃게랑 같이 해서 해물탕을 끓인 거거든요. 첫 사업 시작할 때 굉장히 비슷한 메뉴를 해서 팔았었던 저한테도 추억의 메뉴거든요. 잘 팔렸나요? 엄청 잘 팔렸죠. 그때 잘 돼서 형 눈에 띈 거예요. 그랬어? 드시죠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. 일단 국물을 한번 먹어봐. 오, 좀 걸쭉한 느낌. 이 느낌 너무 좋아요.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매운탕 생각하면 안 되죠? 그렇죠, 그렇죠. 다르죠. 그냥 매운탕 그냥. 오, 되게 특이하다. 오, 알콘한데? 오, 되게 특이하다. 특이해요? 오, 얼큰한데? 오, 얼큰한데? 오, 얼큰한데?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해장되겠어요 토마토 국물이 이렇게 얼큰하게 나으시네 처음 먹어본 것이지 살고 맵다 이거 어떻게 끓인 거예요? 육수는 꽃게랑 홍합에서 온 거고 양념장은 별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딱 양파, 대파, 다진 마늘에 고춧가루 두 가지 정도 들어가서 저거거든요? 저는 약간 서양식의 느낌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전혀 안 그러네 너무 맛있어요 이거 한식 부자체 네 토마토 와 이거는 한식 부자체 한식 좋아하는 분들도 좋아할 분들이랑 그냥 꽃게 요리, 해물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는 메뉴네 무조건이다 무조건 맞아요 아 이렇게 크네 게살도 너무 맛있어 나 지금 방송인지도 모르고 질러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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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진짜 맛있나 보다 아무 말 안 하고 먹네 다단 올라온 거 같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천장 없는 데서 먹으면 맛있다는 얘기 했거든요 맛있게 느껴지게 진짜 집으로 없는 데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섬막에서 살아 불화한관계에서 살아 극단적이세요 난 좀 극단적이야 사람이 좀 화가 많아졌어 나이가 드니까 화가 좀 많아졌어 갱년기야? 갱년기지 근데 저는 보면서 형이랑 누나가 부러운 게 뭐냐면요 평생을 같이 해줄 친구가 옆에 있다는 느낌이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좀 든든하죠 왜냐하면 내가 인간관계가 되게 넓은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되게 좁아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들어주시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일이 왁스야 그래서 사실 좀 미안해 추 네 개를 이렇게 먹으면 안 돼 더 빨아먹어 어떡해요? 그 살이 이 안에 다 있잖아 다리도 지금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개를 오랜만에 먹은 것 같은데 너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났니? 이상하다 오빠봐 여기를 지금 다 이렇게 먹었잖아 다 이것도 아 그러네 맞다 다 쭉쭉 짜 추한테는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요 오빠 아니 애정 담은 거잖아 근데 꾸랑 뭔가 케미가 좋은데요? 좋지? 오빠랑? 내가 절친 타이틀 물려줄게 아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지 너? 하하하하 너무 좋아해 죽은 거 맞아? 응 어떻게 태국 뭐 어떻게 왜 떨어 죽은 건데 하하하하 제가 그리고 이 국물 갖다가 리조또도 아닌 죽도 아닌 어 네 그 음식을 조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저도 아닌데 맛있는데 어 우리나라 사람들 디저트 죽 먹잖아요 디저트 죽을 한 번 어? 게살에 그거 발랐어? 어 게살도 좀 발랐어요 죽에 넣으려고? 어 그럼요 너도 안 낼 거 같아요 어헠 어허 아하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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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rt 으 감사합니다 죽이죠? 죽입니다 오늘 육수랑 게살 가지고서 끓인 죽이거든요 야 죽이네 그죠? 너들 이제 살짝 아저씨가 되는 거 같아 이거는 이제 어른들만 봐서 먹기 너무 맛있어 이거 너도 이제 살짝 아저씨가 돼 이거는 이제 달걀이랑 버터를 넣어가지고 넛지버터 근데 너무 맛있다 맛있어 토마토 깍두기 간식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맛에 너무 맛있다 너무 약간 자극적이지 않은데 맛이 꽉 차있어 진짜로 맞아요 그게 맞다 약간 그래서 되게 준하고 더ύ어어어어